우리의 사랑스러운 고1, 2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연간 커리큘럼은 2019년을 기준한 고2만을 위한 물리 만점 코스입니다 제가 고2 특성화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고2에 해당하는 상황은 고2에 맞게끔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가 고3 물리 다르고 고2 물로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우리 고2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신경 써야 됩니까 물론 최종적인 목표는 수능이지만 우선 학교 시험 내신 특성화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밝고 지나가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의 교과서가 새로운 버전으로 교과서 바뀐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정말 출발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2만을 위한 특성화된 연간 커리에 야심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생초보를 위한 생기초 물리원 자 그래서 일명 생생 물리학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완강이 됐는데요 워밍업 코스입니다 말 그대로 자 일단 몸 풀고 몸을 풀고 슬슬 달릴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냥 무탁대고 전력 짓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선 자 물리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과부마다 특성이기 때문에 물리학습법 그리고 내신관리 자 요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고2 특성화를 한 겁니다 이 고2의 내신 문제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이 학교 선생님의 재량 것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교과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 교과는 한다든가 아니면 물리학 2로 빠진 내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뒤에 또 커리도 준비되어 있지만 우선 내신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면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용어와 익숙해지기 사실 용어라는 것은 물리량이죠 우리 서로 간의 언어의 규칙이 되겠죠 그래서 주고받는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겠니 그래서 용어와 익숙해지기 결국 이 용어 물량을 설명하면서 뼈대가 잡힙니다 그래서 뼈대를 구축합니다 전 범위에 대해서 자 그래서 부담없이 쌩쌩 물리학 1으로 부담없이 함께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걸 막 복습한 그런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강의도 길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흡수 또 소화하기 좋도록 제가 30분 내외로 강의를 진행해 드립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흡수율이 좋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부담없는 문턱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물리학에 진입을 하는데요 오! 스페셜 물리학 1! 아마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제 가장 먼저 개강이 되었고 가장 먼저 완강이 되었고 가장 철저한 준비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서브 버전이라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브 버전 나왔는데 메인 버전은 언제 나와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서브 버전이란 것은 이 약한 강의가 아니야 왜 이 말을 붙였냐면 이 서브 버전이란 말이 전복 이런 뜻이죠 뒤집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뒤집혔다는 의미를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스페셜 물리학 1으로서 전 범위의 개념 학습이 그대로 할 거 다 합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입문이란 말을 제가 고자 쓰는데 아니 입문 이제 막 시작하는 과목이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너무 많은 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하지만 절대 개념과 문제는 사실 분리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교과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이렇게 풀고 하다 보면 이 전체가 좀 무너질 수 있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의 필수 예제를 함께 이 교제와 함께 강의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고의 내신 특성화인데 이것도 이미 완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그 2학년들은 여러분 3월 학기 딱 올라가면요 굉장히 바빠요 순식간에 4월 돼버리고 순식간에 중간고사 본다고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절대 여러분들 여유가 좀 안 됩니다 자신이 할 것은 분명히 해나가면서 여유로운 정신세계를 누려야지 그래 나중에 하면 돼 아유 5월 달인데 뭐 중간고사 순식간에 눈뜨면 중간고사 날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월 2월 완강됐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계획 강의 가능합니다 1월 2월 안에 이 스페셜 물리학 1을 반드시 완강하셔야 돼요 거기 그때그때 맞춰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계지만 여러분 바빠요 학사 일정 순식간에 진행된답니다 3월에 시작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의 수업 진행 물론 수업도 잘 진행될 것이지만 간혹가다 학교에서는 막 순식간에 진도 빼느라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자기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1월 반드시 해야겠다 1월 내지 2월에 이거 반드시 완강하셔야 돼요 내가 완강 선생님이 완강했으면 여러분도 완강해야죠 자 그래서 고의 내신 특성화의 코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개념학습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제가 시기별 단원별 아무래도 이것이 3개의 단원입니다 그런데 이 1단원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이 1단원의 중단원이 3개나 있습니다 상당히 1단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의 50대 50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1년 이수로 커리가 학교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마 이 부분이 중간 기말 1학기 그 다음 2학기의 중간 기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뻔한 그런 진도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 시기에 맞게끔 물력원의 내신 만점 버전을 이제 개강을 해드릴 겁니다 이때 이 강좌는요 여기서 개념학습을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알짜비를 뽑아서 개념 다이어트를 해드립니다 특히 이 강좌에서는 어떤 점에 포함되냐면 학교별 천차만별의 정말 돌출 부분들이 있어요 돌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미 이제 교과가 지났는데 이제 바뀌었는데 예전 교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물리학 2로 빠진 내용도 학교에서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함께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 부분까지 제가 함께 즉 학교 천차만별 코스도 함께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개념 다이어트와 함께 자 엔제 형식으로 문풀 연습을 하면 쭉 진행할 겁니다 항상 개념과 문제는 분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이제 필수 예제격으로 해서 딱 필요한 만큼 가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강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문항순을 줄였다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만큼 여기서 엔제로서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할 수 있고 적용하는 그런 내신 만점 버전을 시기별 단원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1학기 중간을 목표로 5월 한 중순경에 그러니까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한 5월 말이나 이때쯤 5월 말에 3월 초나 5월 말 이때 제가 하나씩 개강을 계속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연이어서 바로 뭐가 있냐면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기별로 직보 직모가 준비됩니다 말 그대로 직전에 보는 직전 모의고사 아마 우리 맨날 뭐 수능 모의고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2학년들은 내신 모의고사 없냐 이거죠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주관시도 학교 시험처럼 단원별로 단지 이제 단원별로 진행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3월 4월에는 1학기 중간을 목표로 그 다음 6월에는 1학기 기말고사를 목표로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강좌와 이 강좌가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 없어 이것만 해야지 그거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 이것만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이거 한다고 될 게 아니죠 정확하게 밟을 건 밟아 나가야 된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스페셜 물리학관 이건 부담 없이 문턱을 낮추기 위한 작업이고 이것은 1월 2월 안에 반드시 꼭 2월 안에 완강하셔야 됩니다 3월 가면 정말 시간 없습니다 따로 굽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시간 막 지나갈 때 이미 되어 있는 만방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내신 만점 버전을 얹어가면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했어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했어 탁탁 쳐가면서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 제가 이제 교과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자 성격을 잠깐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신물리학 이 컨텐츠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염되면 안 됩니다 예전 교과에 이것이 지금 현재 교과서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 마지막으로 수능을 보는 교과서입니다 2020학년도 여러분들은 2021학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2020학년도에 마지막으로 보는 교과인데요 상당히 양도 많죠 근데 그 이전 교과서가 이게 전통적인 물리의 그런 단원 구성입니다 이론 위주의 구성 그러니까 힘과 운동 그래서 뉴튼 법칙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그리고 또 전자기 그래서 뭐 풀렁 법칙 그리고 오메 법칙 그리고 또 앙페르 법칙 패러데이 법칙 파동 그래서 파동의 뭐냐 파동의 굴절 회절 간석 그 다음에 입자 이중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론 위주로 구성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고 이 교과서가 지금은 실생활 위주의 구성이 되었어요 하나의 스토리가 이렇게 쫙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힘들었던 거야 왜? 좀 산만해 왜? 딱딱 단원별로 끊어지는 그런 내용 구성이 아니고 여기도 놨다가 여기도 놨다가 여기도 놨다가 이게 실생활 위주의 그런 게 있어요 STS다 뭐 이래가지고 Society Technology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실생활 위주의 구성이 있다 보니까 양도 엄청 많았고 또 실제로 물리했을 때 뭐 산수 계산하는 거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좀 개념 위주입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이건 이렇다 그렇다 보니 공부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예요 어느 정도 다행히 교과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입니다 봐요 4단원에서 3단원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게 좀 양이 많긴 하지만요 그래서 양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대신 집약도는 높아지고 마치 마치 예전 지금 교과서 말고요 끝나는 교과서 말고 예전 교과서가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다시 복귀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이 실생활 얘기가 이런 데 중간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 역학적 폐해라든가 유체정력학 동력하이라든가 또 송전 파트라든가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예전 교과서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어 양은 줄었지만 좀 집약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교과 왠지 교과 낸지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에서는 여러 방안에 진행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재량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뼈대는 딱 갖추고 아 우리 선생님께서 물리에 대한 욕과 강하시니까 이걸 더 하시는구나 교과 외의 것도 하시는구나 분명히 캐치가 돼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겁니다 아셨죠? 근데 학교 수업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어야 이거 교과인지 아닌 아 이거 교과 아닌데도 하는구나 이런 걸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물리학 1이 진행되고 어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많이 있어요 물리학 2는 언제 합니까? 네 이것은요 이제 2학년이 끝날 때 그때 물리학 2가 이제 제가 개강을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수능을 위한 버전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 물리학 1.0이라고 이제 버전이 진행될 겁니다 이건 수능을 위한 버전인데 이것도 일단 여러분들은 내신 관리부터 확신해놓고 그리고 나서 제가 2019년 10월이나 11월에 제가 이걸 개강할 겁니다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놓은 걸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내신 특성화의 그러한 순서로 제가 진행을 한 것이고 수능 버전은 2019년 10월, 11월 그쯤에 제가 개강을 시작을 할 겁니다 확실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요 자 이렇게 이제 전체로 쭉 정리해드렸으니까 자 분명히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몸 맡겨서 수동적으로 몸 맡겨서 끌려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주체적으로 물리학 이래도 물리학만큼이라도 지금 먼저 날개있을 꺼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날개 시작하셔야 돼요 얼리뻑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내신 만점! 내신 만점! 물리 내신 만점으로 가겠습니다 고! 쌩쌩 물리학부터 합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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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